많은 시니어분들이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 걱정하시며 내가 치매 걸릴까봐 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과연 치매약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치매 예방에는 효과가 있는지 그 의학적 근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치매약의 시작은 Fast 단계를 보고 결정한다. 입니다. Fast 단계는 Functional Assessment Staging Tool의 준말으로써 쉽게 말해 치매를 7가지 단계로 나눈 도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7가지 단계에서 치매약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4번째 단계부터입니다. 바로 이 4번째 단계를 살펴보면요.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지식이 감소하거나 100에서 70 빼는 이런 암산이 어려워지거나 시장보기, 손님을 위해서 저녁시사 계획하기, 돈 관리과 같은 복잡한 일을 수행하기 어려워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Fast 4 단계일 때 도네페질이라는 치매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무려 13개나 되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들을 토대로 권위적인 Cochrane Review 결과 치매 초기 단계 환자들의 인지력과 일상생활 기능이 좋아졌다라고 검증된 바 있습니다. 자, 다시 Fast 단계로 돌아와서요. 치매가 조금 더 심해져서 Fast 5 단계에 다다르면 메만틴이라는 약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메만틴은 치매가 꽤 심하신 분들에게나 시작이 되는 약인데 어떤 분들은 치매 예방 차원으로 메만틴을 시작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치매 예방에 메만틴이 효과가 있다 라고 검증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약들이 치매 환자분들에게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봤지만 대부분 치매가 오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럼 치매 전 단계라 불리우는 경도인지장애에는 이런 치매약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2004년 브라운드에서, 2005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2006년 권위에 있는 콰크린 리뷰에서, 2009년 UCLA에서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이런 치매약이 치매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인지력을 향상하는 데 미세하게 효과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도인지장애를 치료하는 약은 없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치료는 약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땀나게 운동을 하고 올바른 두뇌활동을 하면 치매로 발전하는 것을 늦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세약에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몸에만 잘 맞는다면 약을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도네페질의 경우 매스껍거나 토하고 설사할 수 있고 몸무게도 줄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박동수가 느려져서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고요. 밤에 복용하면 약간 더 꿈을 생생하게 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치매약을 너무 쉽게 시작해서는 안 되고요. 충분한 치매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인지 치매인지 정확한 진단이 선 다음에 환자와 가족들과 상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시니어를 진료할 때는 환자 앞에서는 더 따뜻하고 푸근하게 환자를 대하지만 유리장같이 깨지기 쉬운 건강을 다루는 데 있어 더 정확히 치료해야 하니 약들의 부작용들을 더 잘 숙지하고 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논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을 하시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